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중앙동화일보는 나란히 김정은의 몸무게가 140kg이다 라는 점을 부각한 기사를 썼습니다. 오늘 아침신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신명기사입니다. 국정원 김여정 북한 국정 전체에 관여 김정은 140kg 라는 제목이구요. 이번엔 조선일보 팔명기사입니다. 김정은 140kg 8년간 50kg 쪘지만 건강하다. 그리고 동화일보 기사입니다. 김정은 140kg 때 8년 새 50kg 늘어 건강에 별 이상은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용은 대동소의한데요.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북중 접경지역에 이르는 지뢰를 매설했다고 국가정보원이 3일 밝혔다. 국정원은 올해 36인 김정은인 몸무게가 현재 140kg대로 초고도 비만이지만 대체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내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의 군 지위는 원수에서 대원수로 격상되고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일부부장 직책도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위생에 걸맞게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일보도 기사 리드 첫 문단을 보면 알죠. 한 4가지 이슈가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 현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유독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가 김정은의 몸무게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동아일보는 여러가지 기사를 쓰고 그 안에 몸무게 기사를 쓰긴 했고요. 다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몸무게 기사를 전면으로 부각하는 기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나란히 김정은의 몸무게에 포인트를 맞춘 제목을 딴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물론 동아일보는 여러 기사를 썼고 그 중에 하나의 몸무게를 집중하긴 했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아예 몸무게를 제목에 부각하는 제목을 썼고요. 중앙일보는 특히 비포 애프터 사진처럼 100kg 미만일 때, 140kg일 때 이 두 사진을 비교를 하는 이미지를 쓰면서 몸무게를 전면 부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요. 정작 이 내용들이 제목이 이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나 의문이 들긴 합니다. 북한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북중 접경지역에는 지뢰를 매설했다고 국가정보원에 3일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현재 몸무게가 140kg대로 초고도 비만이지만 대체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내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의 군 지휘는 원수에서 대원수로 격상되고,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일부부장 직책도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위상에 걸맞게 조정될 것으로 국정원은 전망했다. 기사의 천문단은 리드문이라고 하죠. 기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나열한 건데, 보시면 네 가지 포인트가 병렬적으로 있죠. 코로나 문제, 김정은의 건강 문제, 그리고 김정은의 격상 문제, 김여정의 지휘 격상 문제, 이 네 가지 이슈가 리드문에 들어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현황과 쟁점이 있었던 국정원의 국정감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중앙동화일보, 특히 조선중앙일보는 기사 제목에 이 많은 이슈 중에서 몸무게 그 자체를 부각함으로써 뭔가 흥미거리로 소비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김정은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한반도 정세 속에서 김정은의 건강이 미치는 건 상당히 큰 변소를 작용할 수가 있죠. 실제로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에 김정은의 건강이 이상 소리 돌고,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죽었다고 확신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추후에 김정은이 등장을 하자 이렇게 김정은 등장 후에 많은 질책을 받았다.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짜뉴스 논란까지 불거지고 많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했는데요. 건강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핵심은 건강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급변하느냐 마느냐지 뭔가 가십거리를 끌어내놓듯이 90인데 140kg로 1년에 5kg, 6kg나 쪘다. 사진을 보여주고 엄청 쪘다. 이렇게 부각하는 게 과연 지금의 북한의 이슈를 파악하고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보도냐? 라는 데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위키트리라는 언론사가 있죠. 온라인 이슈 속에서 가장 흥미거리만 끌어내서 기사를 쓴다. 이런 지적을 받는 언론사인데, 이 언론사가 이런 기사를 썼죠.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 현재 몸무게.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재 몸무게를 밝혔다. 가십거리로 소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이 몸무게라는 숫자 자체를. 근데 대한민국의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이런 소비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북한 내 위상 변화라든가 코로나 이슈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 몸무게를 가장 강조하는 게 핵심이 돼야 될 보도인가라는 다른 점에서는 의문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보수신문의 보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12면 보도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정안, 서해상 피격 사망사건, 김정은, 경위조사 지시한 정황. 보수신문이 경제신문 매일경제는 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국정감사 이슈를 다뤘습니다. 몸무게에 초점을 맞춘 것보다 저는 이게 더 필요한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중요한 현안이었고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이기도 했고요. 한겨레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죠. 국정원, 북, 김정은 지시 따라 공무원 피살, 경위조사 정황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서해에서 발생한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경위조사를 벌인 정황이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됐다라고 합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몸무게가 언급은 있지만 제목이나 부재에 부각되지는 않죠. 매일경제 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진보나 보수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 전달해야 될 정보,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사마다 기사 판단의 가치, 이 판단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몸무게를 가십성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보도는 우리가 위키트리 같은 언론 매출을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하는데 그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